이번에는요, 저희 팀이 대결을 시작합니다. 들어오십시오. 누구시죠? 뭐야, 뭐야, 뭐야. 아버지 어디 가세요, 잠깐만요. 명훈 군이 태진이를 어떻게 노래방에서 깼다고 해서. 복수, 복수. 그 아버님을 한번 모시고 제가, 그 아버님을 한번 모시고 제가 대결을 한 번. 역시 아빠 화이팅. 아빠 화이팅. 리벤지인데 아들이 아닌 아빠가 나와서. 그러니까 아빠한테 잃는 거예요. 그렇지. 우리 태진 씨가 아빠한테 잃어서 거의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 때린 사람 누구야. 누구야. 빨리 나와. 이런 느낌으로 나오셨어요.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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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가 수락했으니까 선우공은 저희가 좀 정해도 될까요? 괜찮겠습니까?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아버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영광이고요. 나열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우리 손태희 씨 아버님에게 지목을 당했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버님 죄송합니다. 저희 팀이 또 1등을 하겠습니다. 못 참겠다. 못 참겠다. 못 참겠다. 아버님 참으세요. 참으세요. 아버님 참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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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이 정말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신 분인데 오시면서. 참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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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세요.